하지마요, 드시마요, 드시마요. 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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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왜 참 맛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넣는 거 아니거든? 아, 야, 좀만 줘. 좀만 줘. 다음 거 줘요. 됐다. 이제 완성되어. 잠깐만. 먹어봐. 됐다, 야. 나 이렇게 짱이야. 오, 하자, 줘봐. 오케이, 가자. 야, 야, 야. 씻었어, 씻었어. 야, 어차피 이게 잊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양념 맛으로 먹거든. 안에 배추 안에 양념을 다 넣어놔요. 맞아, 맞아. 야, 형부가 의외로 잘하네. 깎아먹었네. 그리고 나서 배추를 좀 꾹꾹 눌러줘야지. 아, 누르는 걸 잊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일단 붙여줘요. 야, 이거 제대로다. 오빠, 이거 진짜 잘해야 돼, 이거.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어때? 어때요, 어때요? 진짜 어때요? 맛있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수준 씨, 400포기하는 집안 딸 맞네. 야, 진짜 효준호 집안이 400포기하는 집안이 맞네. 진짜로? 진짜 맛있어. 응. 나 한 입만 줘봐. 앉아요. 진짜 맛있어. 누나 것도 줘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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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역시 사이다요. 맛있지?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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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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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자신? 새우자신. 새우자신. 새우자신, 새우자신. 맛있어. 왜 이렇게 커? 맛있어. 먹어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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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왜! 왜! 아름답다! 왜 아름답다! 아름답다! 자,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이 팀처럼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앞에. 여기 있어, 여기. 아이고, 길까지 좋다. 오늘 하루 종일 긴장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최후의 맛 판정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정을 하실 분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네? 네? 지금 방 안에 여러분들이 만든 김치를 안 보이게 준비를 해놓을 겁니다. 어느 팀의 김치인지 전혀 모른 채 한 명씩 들어가서 맛을 보신 다음에 가장 맛있었던 김치에 투표를 하고 나오시겠습니다. 아, 우리가 분위기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럼, 그럼. 득표수가 가장 높은 번호의 김치를 만든 팀이 최종 우승입니다. 네. 한 분씩 들어가서 정말 양심을 걸고 네. 자기가 만든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아, 그래요. 정말로 생각하시면 약속합시다. 약속합니다. 근데 원래 김장 당할 때 약간 짜게 담가야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아, 그런 얘기 뭐하러 해요. 에이. 맨 처음에 하하 씨. 네. 들어가셔서.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